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좀 세워봐야 되겠죠? 오늘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? 네, 안녕하세요? 네, 반갑습니다. 우리 시장,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, 외국인 매도가 코스피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세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 파월 의장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하원, 상원, 성무대를 발언이 이어질 텐데요. 상당히 좀 언론적인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제조업 지표가 좀 둔화가 되고 이런 모습은 보였으나, 여전히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경계감이 시장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한국 증시 역시 이거에 따라서 약세를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, 예상한 것보다는 좀 큰 폭의 하락세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지지대를 형성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실 정도보다는 어느 정도 좀 며칠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그동안에 좀 상승을 이끌어왔던 엔비디와 같은 주도주들이 조금 이제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좀 박스권에 좀 흘러가는 모습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.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에서 저 PBR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또는 제약파이어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지수의 큰 폭의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이후에 종목별 순환매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좀 섹터별에 좀 나눠서 좀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방산주들이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고 있는데요. 한 총리의 발언에 의해서 기대감이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. 원전과 방산 성과로 인해서 올해 수출이 7천억 불을 이룰 것이다 라는 발언들이 좀 이어졌고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방산주들이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해주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특징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오늘 외국인 수급들이 일단은 좀 매도로 좀 전환됐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약한 모습들입니다. 하지만 주 후반까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이어질 수는 있으나 현재 지수는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제한적인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렸던 언급해드렸던 업종에 대해서 좀 초점 매수 기회로 잡아보신다라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일단은 제넘 파일 연준 의장 이야기 나올 때까지 좀 쉬어가면서 오늘 장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전략 알려줘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